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제 숙소가 정확히 정해지지가 않고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옮겨다니는 바람에 트레이닝 한 10시간 받고 그 숙소 이사를 해서 그리고 저녁을 잠깐 간단하게 해 먹고 그리고 다음날 도시락도 싸고 그리고 게임 한두판 하면은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 뭐 피곤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만들 여력이 별로 없었죠 뭐 억지로라도 만들려고 하면 만드는 건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이제 컨디션이 좋아야 제가 이야기 하는 바를 좀 잘 나오는 면이 있어요 이제 좀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저도 마음에 많이 안 들죠 오늘은 캠프 도착해서 어제 도착해서 잠 자고 먹는 것도 좀 잘 먹고 그리고 한숨 자고 그래서 좀 재충전이 약간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숙소비가 그 트레이닝을 받는 기간 동안에 지붕이 되거든요 넉넉하게 그래서 좀 이렇게 적재하는 돈이 나오는데 그래도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을 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단기 계획을 잡아서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친분이 생긴 동생이 이제 뭐 토론토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직장이죠 직장 영주권으로도 연결이 되는 직장을 이제 구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가진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 몸을 좀 이제 낮출 필요가 있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고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체면 같은 것도 신경을 쓰면 안 되고 그 돈을 아낀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체면 신경 쓰고 의리 신경 쓰고 그리고 써야 될 때 돈을 다 써버리면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살기가 어려운 거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 어느 정도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내가 선택한 바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조금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포기하거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데 어 저한테 있어서는 조금 이제 당연한 건데 제가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 보통 사람들은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제 다 잘되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제 세상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 내가 열심히 하니까 세상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거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은 나를 변화를 시켜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저는 조금 이제 돈도 좀 이렇게 넉넉하게 쓰기를 원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여유롭게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어 때때로 간혹 가다가는 이제 좀 지독하게 아껴야 될 필요가 있고 뭐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친구도 안 만나고 이제 뭐 결혼식이나 뭐 이런 그 경조사 뭐 성의는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안부 전화도 할 수가 있겠고 근데 그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성취를 해야 저한테도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좋은 결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게끔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민 같은 경우에는 성공 아니면 실패로 기결이 돼요 결국에는 이민에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근데 실패로 기결이 되게끔 되면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과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아예 다 날아가는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원한 거는 이민이었다 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돼요 거기에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자금의 여력이 없거나 기술의 여력이 없고 이렇다 라고 하면 발품이라도 좀 더 많이 팔아야 되고 그리고 좀 더 많이 고생을 하더라도 통학의 거리가 멀더라도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간절하게 매달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체면을 조금 이제 깎는 거거든요 영업을 뛰는 거죠 영업을 뛰고 가끔가다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할 때도 있고 뭐 저도 굉장히 싫어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살다 보면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이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lmaa 를 받아서 한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쪽으로 lmaa 를 같은 지역에 같은 직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주내에서 그럼 제한이 많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오래 있어야 돼요 그럼 부당한 것도 조금 이제 참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싫은데도 이 사람이랑 잘 지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도 넘어가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고요 물론 그거는 판단을 잘 해야죠 그래도 아니면은 그래도 아닌 거를 넘어갈 수는 없는 때가 많으니까 저랑 와이프가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그거를 간해서 이제 계속 그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직접 저희가 그 집도 사보고 뭐 팔아도 보고 광고도 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쓸 시간을 다 쓰면서 할 거 다 하면서 뭐 그러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이제 남들 안 할 때 뭐 남들 친구들 만나고 할 때 저희는 뭐 집 알아보러 다니는 거고 쇼핑할 돈을 아껴서 이제 집 사는 데 쓰는 거고 그렇게 모으고 아껴서 썼을 때 나중에 그 투자금이 이제 불어나고 불어나고 불어나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를 어느 정도 성취를 할 수가 있죠 중간에 하다 보면 조금 이제 결과가 시원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장애물을 만나게끔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제가 하는 노력이 세상에 아직 그 통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아직 이 세상에 이 현실에 아직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이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 저한테 제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On my way 그 나의 길을 간다 라고 했었을 때 물론 그게 통할 수도 있어요 그 통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어 좀 자기 자신을 바꾼 바꾼다 라는 거는 자신을 버린다 라는 이야기도 돼요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버린다 라는 거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버려야 과감히 투자도 하고 과감히 뛰어들 수가 있어요 이제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렸을 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영업을 들어가는 거죠 친한 척도 하고 그리고 영업도 좀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제가 말을 보시다시피 되게 잘 못해요 근데 영업을 떼야 되면은 그런 척이라도 합니다 일을 구해야되고 하면은 들어가고 나서는 별로 말이 없어요 별로 말이 없어요 별로 말이 없는데 그때 제가 필요할 때 내가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이런 게 있을 때 여기서 일을 잡고 할 때도 인맥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인맥이 중요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나에게 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랑 포어맨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한국 분들이라든지 용접사 분들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분들의 인맥을 통해서 일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런 그 정보를 돌고 도는 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정보들이 돌고 돌거든요 인터넷 상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도 있고 물론 내가 그 신문을 보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어떤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6월 달부터 셧다운이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겠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제가 일을 구할 확률이 더 쉬워져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잘하면 저를 끌어 댕겨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엄청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실력을 좀 인정을 받거나 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쪽에서도 저를 끌어주고 저도 나중에 이제 그 쪽에 그 이제 끌어 줄 수가 있고 서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네트워크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성격이 그거랑 좀 맞지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성격이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그냥 공부를 한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저는 저는 혼자 있어도 혼자 있을 때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 캠프에서 하루 이틀 쉰다라고 하면 저는 고마워요 땡큐해요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공부할 것도 많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릴 시간도 부족해요 영상으로 통해서 만들고 싶은 주제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고 싶은 내용 알고 싶은 내용 뭐 배우고 싶은 것들도 되게 많죠 빨리 성공을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빨리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제 캐리어도 좀 더 높이고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싶은 분야도 좀 더 깊숙이 더 잘 알아보고 싶고 그 내용도 또 영상으로 또 만들고 싶거든요 그런 열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는 사회적 인간관계가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저는 개인적인 시간을 저한테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상반된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에 시간을 쓰게끔 되면 여기에는 쓸 시간이 없게끔 돼요 아무래도 친분을 다지기 위해서 그 회식할 때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이 있어야 친분을 다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는 거는 이쪽이에요 그 이쪽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하게끔 되고 제가 원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성향도 이쪽에 더 맞게끔 되는 거죠 그 저한테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이제 저도 이쪽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 제가 맨 처음에 왔었을 때 저는 취업비자를 받았어요 그 회사에서 영주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3년 정도의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어느 정도 길게 일을 하고 좀 이렇게 보답을 할 거는 제 나름대로 이제 보답을 한다고 하고 항상 감사함을 표시를 했어요 어쨌든 저를 영주권을 지원해 줘서 그때 제가 이제 그때는 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죠 애들이랑도 좀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좀 잘 지내려고 하고 뭐 친분도 조금 이제 유죄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피팅이랑 용접을 배웠어요 캐나다 애들한테도 배우고 한국 분들에게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받고 유니온에 들어가기 전까지 유니온에 들어가려고 또 그쪽에서 이제 처음 작은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려고 하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거 관련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평생 제가 그렇게 살기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행복은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거를 찾게끔 되고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방법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맥을 통해서 회사를 구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제가 직접 지원해 보고 제가 직접 알아보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자격증을 많이 따고 가능하면은 기술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다른 수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 개인 성향은 이쪽이지만 그 저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이쪽만 하면 되죠 사실 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투자만 열심히 하면 되죠 한번 실패해도 뭐 두번 세번 계속 해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가진 게 많지가 않아요 그 때에 따라서는 한 회사에서 좀 이렇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할 때도 있고 부족한 게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이쪽에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거는 약간 이렇게 균형 잡혀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근데 저는 일상적인 대화를 그냥 너 어디 사니 뭐 나이가 어떻게 되니 뭐 언제 여기로 왔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별로 그렇게 크게 흥미도 없어요 그런 거에 관해서 그냥 뭐 술자리 하면서 뭐 이야기하고 뭐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흥미가 없다 보니까 좀 잘 못하기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웃사이더가 되고 자연스럽게 무기 속에 속하고 조직 생활을 한다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조금 이제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캐나다에 오면서 많이 이렇게 자연 그 자유로움을 느끼고 저한테 그런 생활이 좀 이게 잘 맞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심심하다 라고 해요 이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이런 데에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저한테 맞는 거는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자신을 바꿀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신이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선택과 집중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